1. 2. 3. 4. 4. 5. 5. 5. 5. 5. 맛있다! 5. 5. 5. 5. 6. 5. 국물 되었어! 아, 좋다! 야, 시초!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애! 아, 살짝 넣을까? 가끔 막 냉면 먹다가 이거... 식초랑 겨자... 와, 맛있는데? 진짜 잘 튀겨졌죠? 튀김옷은 얘가 더 맛있고 얘는 살짝 느끼하네! 수개새우가 짜장면이랑 진짜 달아옴이냐? 여기 사기새우가 짜장면이랑 진짜 달아옴이냐? 여기 사기새우가 짜장면이랑 진짜 달아옴이냐? ㅎㅎㅎㅎ 둘 다 맛있는데 하림, 꿔바로우가 진짜 튀김옷이 너무 맛있어! 진짜! 사기요, 이거는! 그냥 탕수육을 안파나? 닭고기만 하니까 안팔겠죠? 음, 아쉽네 아, 원래는 음료수를 가져왔거든요? 근데, 냉면이 있으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냉면을 먹고 마무리를 먹어야 하니까! 뚜 snippe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산대반점! 와... 깔끔하고 맛있고! 좋아요! 부추맛은 별로 안 납니다 안 나는 것 같아요! 직접 튀긴 꼬바르동! 요즘 대세는 깔먹! 와, 대박! 튀김옷이... 너무... 와...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? 와, 진짜 잘 튀겼다! 와... 아니, 튀김옷이 근데 엄청 고소해요! 우와! 아니, 이거 처음에 딱 먹고서는... 어? 냉면도 먹어볼까? 하나 더 먹고 싶은데, 짜장면? 와... 시원하다... 지금 방음부스라 살짝 더웠거든요? 그래서 땀이 날랑말랑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입 딱 먹으니까 싹 내려갔어! 냉면! 우와! 오! 내 거고! 다행히 통해서